조은아, B2 나왔냐? 응 B2 나왔어? B2 간다? 응 어슬이만 나왔지? 그니까 여기에서 노래도 없는 케이스가 뭐지? 검정색하고 레드로? 응 날개까지 니가 형끼리 키우면 안 돼? 응 날개는 어떤 색? 진짜 맛있어 레드로 갈까? 클리어 레드로 갈까? 어차피 데스티니로 클리어 레드로 갈까? 응 날개 좋은 모습이 데스티니로 더운 모습이랑 비슷해요 근데 데스티니로 저번에 하지 않았어? 아쉬운 줄 알았어요 제조색? 이미 블랙이 깔렸으니까 현재는 그냥 레드로 갈게요 그래? 블랙이 깔리면 클리어 까지 저번에 칠했던거 그거 완전 그대로 깔지 않았네 블랙도 수정하네 오케이 오케이 얘가 노래 나오게 했어 알지 진짜 멋있어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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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